우리가 그분 자식이었더냐? 싫다! 날 약수터에 안 데려다주냐? 우리도 아버지 자식이에요 왜 그쪽만 바라보고 계세요? 네 아버지가 없구나 아버지 무채색의 허기증에 대하여 권비영 잠기지도 않은 허름한 나무대 문을 밀고 들어설 때는 그리 빨리 일어날 마음이 아니었다 그러나 아버지만 보면 시도때도 없이 불쑥 치미는 짜증이 애초에 먹은 마음을 또 흔들고 말았다 날 이 악수터까지 데려다다오 아버지는 비굴하기까지 한 웃음을 띄며 웃깃을 부여잡았다 해주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그 손을 밀쳐냈다 아버지는 잠시 움찔했지만 곧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조용해졌다 아버지의 말 속에 숨겨져 있는 은밀한 기대는 이제 그녀에게 진절이 쳐질 만큼 짜증나는 일이었다 마루에 쭈그리고 앉아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는 아버지 옆으로 얌전히 접힌 조간신문이 보였다 오늘은 또 어떤 기사가 아버지의 마음을 흔들었을까 안 돼요 저 바빠서 가봐야 해요 해주는 쌀쌀하리만치 짧게 말했다 그녀의 말에 아버지는 한참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더니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 입안으로 밀어넣기 시작했다 폭삭 사그러지게 줄어던 몸피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쉽게 허물어져 내릴 것 같았다 그 모습은 20년을 견디어온 낡은 쓰레트 집과 너무 흡사하게 닮아있었다 아버지는 계속 사탕을 입속으로 까넣고 있었다 한 번 그렇게 사탕을 까넣기 시작하면 볼이 미어 터지도록 그 행위에 열중했다 그녀는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양미간을 찌푸렸다 아무 말도 없이 사탕만 까밀어넣는 아버지의 모습은 짜증을 더 돋을 뿐이었다 그녀는 엉덩이를 걸쳤던 마루에서 일어섰다 네 애미도 안 보고 가냐 입안 가득 사탕을 문 아버지의 말이 몹시 어눌했다 그냥 갈래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더 머물러야 했다 시장에 갔다고 했으니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잠시도 아버지 곁에 더 있고 싶지 않았다 그냥 다녀갔다고만 하세요 이거 어머니 들으시고요 곧 다시 들을게요 그녀는 미리 준비해두었던 봉투를 아버지 앞으로 내밀었다 오랜 세월 동안 어머니의 손길이 닿은 마루는 반질반질했다 그 마루 턱에 놓인 하얀 봉투가 유난히 눈부셨다 아버지의 짧은 손가락이 그 봉투를 움켜쥐는 걸 보면서 혜주는 집을 나왔다 날 약수터에 안 데려다주냐 등 뒤에서 울리는 아버지의 말을 그냥 싹둑 자른 채 혜주는 발걸음을 빨리 했다 아버지는 혜주만 보면 약수터 타령을 했다 서쪽 바다를 보고 주저앉은 공원의 약수터는 아버지가 20년을 넘게 다닌 약수터였다 아버지가 바람처럼 떠돌던 삶을 마감하고 이 도시에 정착한 것이 20년이 되었다는 얘기다 따라서 그녀가 그 낡고 좁은 집에서 자란 기간도 그만큼이 되었다 지금은 제법 번호한 도시로 탈바꿈한 이 도시도 20년 전에는 아주 황량하고 매운 바람이 부는 어촌이었다 공업화 바람이 불면서 서해안의 자그마한 한촌이던 이곳은 급작스럽게 도시로 변했다 그러나 그 공업화라는 것이 아버지에게 준 변화는 없었다 20년 전에도 여전히 옹색했던 집터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아버지였다 덜어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졸부의 대열에 끼어 거들먹거리고 다니기도 했지만 늘 약수터 끝에 서서 북쪽 하늘을 바라보고 섰던 아버지에게는 딴 나라 이야기 같은 현실이었다 변한 것이 있다면 코올리게로 자라던 다섯 남매가 다 성장하여 뿔뿔이 흩어진 것이었다 약속이나 한 듯이 그들은 먼 곳으로 떠났다 두 오빠는 미국으로 두 여동생은 남편들을 따라 먼 지방으로 떠나버렸다 늙은 부모 곁에 남은 건 본의 아니게 해주 그녀뿐이었다 그녀는 대문 앞에 세워두었던 승용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마루 끝에 걸터 앉아있던 노인이 엉거지춘 몸을 일으켜 느릿느릿 걸어나오는 것이 백미러를 통해 보였다 손에는 한 움큼의 사탕을 쥐고 있으리라 끈적끈적한 단맛 그것이 소태같이 쓴 아버지의 입속을 달래줄 것이다 그녀는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걸음을 옮기는 아버지의 모습을 묵살하듯 급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온기 없는 오전의 햇살이 마루 끝에 걸려있었다 배가 몹시 고팠다 점심을 분명히 먹었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배가 고팠다 오래 굶은 사람처럼 속이 쓰리고 후비는 듯이 아팠다 주부 봉사단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병원에서 붕대 많은 일을 두어 시간 한 후이긴 했지만 이쯤 시도 때도 없이 다가 드는 허기증은 그녀를 당황하게 했다 인숙이를 만나기로 한 건 오후 3시였다 지난달부터 시작한 수영은 오늘 하루 진정에 가기로 작정을 했던 터라 빠지기로 마음을 먹었었고 오후 4시에 시작하는 역사대학은 인숙이를 만난 후에 갈 것이었다 병원 앞 레스토랑에서 해주는 인숙을 기다렸다 빨간 대형 유리창으로 더위에 쭉 늘어진 바깥의 풍경이 고스란히 담겨지는 건물이었다 그녀는 오고 가는 사람들을 멀거니 바라보며 시간을 죽였다 시간을 죽이는 일은 이쯤 그녀의 일과였다 생활이 안정되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남아도는 시간이 많아졌다 아침 7시 이후의 시간은 그녀의 것이었다 남편은 막 궤도에 오른 사업에 재미가 나는지 밤낮을 모르고 빠져있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학교로 학원으로 다니느라 바빴다 식구들이 다 모이는 시간은 언제나 자정쯤이었다 자정까지 놓여진 그 허허한 시간 17시간의 자유가 그녀를 이상하게 허기지게 했다 사느라고 바쁠 때는 몰랐던 허기가 이쯤 그녀를 힘들게 했다 그 텅텅 빈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듯이 보였다 처음엔 사설 강습소에서 양재다 요리다 하며 생활에 활력을 줄 만한 것들을 찾아보았지만 그런 일들은 쉽게 실증이 났다 그래서 독서를 하기도 했다 예전에는 형편이 어려워서 사보지 못했던 책들을 사모으며 잠시 즐거운 마음을 갖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로 얻는 즐거움도 잠시였다 서재의 책이 늘어나기는 하되 그녀의 허허로운 마음을 다두게 주지는 못했다 아이들과 얼굴을 맞대는 일도 그랬다 얼굴을 맞댄다고는 하나 그것은 해주 그녀의 표현일 뿐 잠시 인사를 나눈 아이들은 각자 제 방으로 들어가면 그뿐이었다 딸아이는 톰 크루즈에 이제 막 턱수염이 거뭇거뭇나기 시작한 아들아이는 모라이어 캐리에 넋을 놓았다 어디서 구해왔는지 그들의 영상음반을 틀어놓고 그들의 몸짓을 흉내내는 일로 일요일 오후를 다 보내기도 했다 외롭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다 그런 감정은 끔찍한 고독감으로 살아나기도 하고 때로는 허탈한 감정으로도 다가왔다 아이들과 부딪히는 시간은 아침에 한 시간 정도 그 시간 동안은 북적거려 부풀린 비누거품처럼 집안의 생기가 돌았다 엄마 밥 줘 내 티셔츠는 어디 있어요 도시락 도시락 빨리 줘요 학교 늦겠어요 여보 내 넥타이 와이셔츠는 분별 없이 귀 속을 파고드는 소리들 욕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 웽거리며 돌아가는 드라이어의 바람소리 우당탕거리며 현관을 여닫는 소리 세수하고 양치하고 양말 찾아 신고 책가방을 챙기며 밥을 먹고 도시락을 챙기는 일 따위로 그렇게 부산하고 소란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그라지는 비누거품처럼 고적한 시간이 남았다 그들의 존재가 빠져나간 빈 공간 그녀는 축 늘어진 어깨를 추스르며 뒷설거지를 했다 소매를 제대로 빼지도 않은 채 벗어던진 딸아이의 잠옷과 흩어진 이부자리 아직 채취가 남아있을 듯한 목욕탕 세면기에 달라붙은 남편의 머리카라 유난히 북적거리며 치아를 닦는 아들 녀석의 허연 양치 거품이 그대로 널린 아침의 난장판은 아주 익숙한 그녀의 일상이기도 했다 그 흐트러진 아침을 맑게 정돈하는 일로 오전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서 가슴을 비집고 들어서는 대책 없는 외로움의 실체를 두려워하며 느끼곤 했다 무슨 생각을 골똘히 하고 있어? 인숙이었다 뚱뚱한 몸으로 급하게 올라왔는지 아주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놈의 병원은 신물도 안 나냐? 난 이 달만 하고 그만둘란다 인숙은 의자를 당겨 앉으며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인숙이 그녀도 같은 주부 봉사단에 들었지만 지난주부터는 각기 다른 곳에서 일하게 되었다 왜? 왜는 봉사활동이란 게 맘이 우러나야 하는 건데 네 등살에 못 이겨 나오기는 했지만 더 이상 못 하겠어 그럼 뭐하게? 놀지 뭐 고스덥도 치고 골프도 치고 골프 치는 신용을 하는 인숙이의 두툼한 손가락에서 받을 만한 다이아반지가 빛났다 그러지 말고 계속 하자 붕대 갚는 일이야 못할 것도 없잖아 난 호스피스도 신청해 뒀어 야야 현대판 나의 등길 나겠네 그러지 않으면 허기를 견딜 수 없다는 말이 목자재 걸렸으나 혜주는 그 말을 내뱉지 않았다 늘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허기를 그녀가 알 리 없기에 혜주야 그런 소리 말고 우리 뭐 좀 먹자 나 배고파 혜주만 출출했던 게 아닌 것 같았다 그래 뭘 먹을까 혜주는 테이블 한켠에 얌전히 놓인 메뉴판을 당겼다 얘 그러지 말고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가자 인숙이가 주위를 의식하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짜장면? 그래 그게 먹고 싶어 인숙이가 침을 꿀꺽 삼키며 말했다 그럴까? 짜장면 어린 시절 그보다 맛있었던 음식이 있었던가 혜주는 인숙의 손에 이끌려 근처에 허름한 중국 음식점으로 자리를 옮겼다 점심시간이 지나서인지 넓지 않은 실내는 텅 비어 있었다 주인인 듯한 남자가 졸고 있다가 그녀들이 들어서자 황급히 일어나 머리를 숙였다 저 여기 간짜장 둘하고 탕수육 하나 해주세요 에? 3번 테이블에 간짜장 둘에 탕수육 하나? 키가 작고 배가 불쑥 나온 남자는 주방 쪽에다 대고 힘차게 소리를 질렀다 잠시 후 주방 쪽에서는 느끼한 기름 냄새와 양파 볶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배고파 왜 이럴까 시도 때도 없이 배가 고프니 막상 음식을 보면 많이 먹지도 못하면서 나도 그래 요즘엔 왜 이렇게 허기가 드는지 음식만 보면 먹고 싶고 갑작스런 식욕은 당뇨병을 의심해 보라던데 우울증의 전조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 너무 외로워도 그런 증세가 나타난다는데 혹시 네 남편 요즘 딴짓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인숙이의 눈에 장난기가 가득했다 얜 쓸데없는 소리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남자는 너무 방심하면 딴 짓을 하거든 조심하라고 하는 소리야 아 이 구수한 냄새 난 짜장면을 초등학교 졸업할 때 처음 먹어봤어 얼마나 맛있었던지 바로 이 냄새야 인숙은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코를 벌룬거렸다 느끼한 기름 냄새는 어느 사이 달려들어 해주의 뱃속까지 휘젓기 시작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 다들 제대로 못 먹고 커서 그래요 플라스틱으로 얼금얼금 엮은 파리채를 들고 허공을 휘휘젓던 중국 음식점 남자가 아는 채를 했다 정말 그럴지도 몰라 우리 클 때 밥이나 제대로 먹었니? 전 어렸을 때 배가 고프면 개울물을 마셨댔어요 하도 헛물을 많이 켜서 어린이 된 지금에도 이렇게 맹궁이 배가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하죠 소원이 하얀 쌀밥에 고등어 자반 한 토막만 혼자서 먹는 거였는데 중국집 남자가 시커먼 자장면 그릇을 그녀들 앞에 내려놓으며 군침을 삼켰다 맞아요 아저씨도 우리 엄배는 되겠네 우리 어릴 때야 굶고 말죠 그때서 그게 당연한 일인 줄 알았으니 인숙이가 욕심스럽게 자장면 가락을 말아올리며 남자를 쳐다보았다 오죽하면 장가를 안 간다고 했을까요 자식 새끼 낳아서 굶길 바에는 아예 낳지 않겠다는 생각이었죠 부모 원망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나도 어찌어찌 아비가 됐는데 요즘 아이들 속은 알 수가 없어요 밥 먹으라면 뭘 하는지 아십니까? 맨날 돼지 새끼처럼 밥만 먹으라 그러냐는 겁니다 난 제놈들 안 굶기려고 귀를 쓰고 일하는데 그런 걸 모른다니까요 해주는 수다스런 남자의 말을 들으며 자장면 가락 며도를 입속으로 끌어넣었다 몹시 시장한 데도 어찌 된 일인지 식욕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다 맞아요 요즘 애들 그렇죠 우리 언니는 배고파서 자살까지 했는데 인숙이는 그 말을 하면서 목이 메는지 입안 가득 밀어넣었던 자장면 가락을 삼키며 젓가락을 놓았다 인숙이 언니 그녀는 여학교 선배이기도 했다 공부 잘하고 인물도 고운 누구나 탐내던 여학생이었다 그런 그녀가 자살을 한 것은 온 동네의 충격이었다 대학에 합격해놓고도 그녀는 가난한 부모 때문에 대학에 갈 수 없었다 그냥 살림이나 얌전히 배워서 시집이나 가라고 사내도 아닌 계집애가 대학에 가서 뭐하냐고 집구석 돌아가는 사정이나 아느냐고 인숙이 부모는 닥달을 해댔다 웃음에도 늘 눈물이 묻어있던 인숙이 언니 긴 머리채를 뒤로 쓸어넘기며 우물물을 달게 마시던 언니의 뒷모습은 오래도록 해주의 망각에 남아있었다 그 마지막 날 인숙이 언니는 오래도록 우물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벌써 20년 가까운 세월이었다 아 배고파 언니는 그 말을 하고는 우물물을 기러 마셨다 두레박에 찰랑대던 맑은 물은 햇살을 받아 사금파리처럼 빛났다 여름 햇살이 유난히 따갑던 그날 그녀의 등 뒤로 내리꽂히는 햇살이 몹시 눈부셨다 혜주야 마음이 고플 때는 뭘 먹어야 하지 마치 달진한 사람처럼 쪽마루에 걸터앉아 망연히 먼 산을 바라봤던 그녀 한참을 그러고 있던 언니는 용광로처럼 달아오른 마당을 딛고 마치 누군가를 만나러 나가듯이 걸어나갔다 나가다 한 번쯤 뒤를 돌아보았던가 그녀의 시체는 뒷산 언덕배기 소나무 밑에서 발견되었다 하얗게 빛나던 그녀의 얼굴 그 이후로 혜주에게 죽음의 빛깔은 흰색이었다 빗살처럼 빠르게 달려오는 전동차를 볼 때마다 그 언니가 생각났다 죽음에 대한 유혹이 간간히 혜주를 올가메는 일이 생길 때마다 그녀는 그렇게 하얀 빛깔로 다가왔다 아버지의 비밀을 알았을 때 처음으로 느꼈던 죽음에 대한 유혹 허기진 삶으로부터 노연한다는 그 해방감이 그녀를 죽음으로 이끈 것은 아닐까 무채색의 현실 속에서 오로지 색채를 띈 유혹으로 다가왔을 그 죽음에의 동경 허기 뒤에 그 나른한 유혹이 긴 혀를 날름거리고 있는 것을 혜주는 종종 보았다 병신 죽기는 왜 죽어 악착같이 살아야지 인숙이는 제풀에 서러웠는지 눈물을 찔끔 짜냈다 죽은 언니 보라는 듯이 인숙이는 악착같이 살았다 마치 삶의 목표가 단순히 가난의 굴레를 벗기 위함인 것처럼 억척수레 장사를 해서 마련해둔 얼마간의 땅이 인숙이에게는 화수분이 되었다 가난한 농부의 딸이었던 인숙이는 어느 날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부자가 되었다 그녀는 돈에 권한한 원수를 갚았다고 목창을 높였다 지금도 인숙이는 그 원수를 갚는 것처럼 보림에게 자장면 가락을 끌어넣고 있었다 혜주는 꾸역꾸역 자장면을 먹고 있는 인숙이를 멀리 떨어져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심정으로 바라보았다 아련한 슬픔이 밀려왔다 저것은 배고픔이 아니야 저건 치유될 수 없는 허기증이야 근데 참 아침에 어디 갔었니? 전화하니까 안 받더라 어, 아버지한테 갔었어 아버지? 여전하시니? 지금도 잘 굶으셔? 시가지가 두기 전만 해도 이웃에 살았던 인숙이는 혜주가 인숙의 집안의 내력을 훤히 꿰뚫고 있는 만큼이나 혜주네 집안 내력을 꿰뚫고 있었다 가릴 것도 없이 적나라하던 옛날이 이즈음에는 명치 끝에 걸려 영 개운하지 않았다 이제는 얼마만큼 옛날을 가리며 살고 싶은데 인숙이 앞에서는 그게 안 되었다 혜주는 마치 대답을 기다리기라도 하는 듯이 빤히 쳐다보는 인숙의 표정을 빗기며 식탁에서 일어섰다 역사대학은 수강생이 많았다 이미 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에 다 배운 것이지만 나이들을 배우는 우리나라 역사는 새로웠다 주로 문화재에 얽힌 역사적 배경을 얘기하고 삼국시대와 조선시대까지를 망라한 소소한 역사적 사실을 재미있고 지루하지 않게 설명하는 정도였는데도 수강생들이 넘치는 것은 배움에 대한 허기증을 얼마만큼 채워줄 수 있다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았다 강사도 아주 노련해서 나이 많은 수강생들을 지루하지 않게 했다 오늘의 강의는 삼국통일을 한 신라시대의 유물에 대한 것이었다 통일신라 자 오늘은 신라불상에 대해서 얘기해봅시다 신라문화의 중심은 불교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불교 연구도 깊어서 원효나 의상대사 같은 이름 높은 스님이 많았을 뿐 아니라 수많은 사원과 아름다운 불상의 조각과 탑의 축조로 불교 예술이 꼽혔습니다 특히 해공왕 때 이루어진 석굴암은 지금도 우리가 세계에서 자랑하고 있는 인조석굴입니다 이는 신라인의 깊은 신앙과 슬기가 그대로 간직되어온 것으로 좌르르 돌아가는 영사기의 빛을 따라 석굴암의 불상이 화면에 나타났다 통일되기 전에는 오직 삼국통일을 위하여 기울이던 힘을 통일 후에는 산업발달과 문화창조에 돌려 이른바 신라의 황금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분단현실을 물고 나왔다 우리나라도 통일이 하루빨리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 후유증도 상당하겠지만 독일의 경우를 보아도 잘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만 되면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 못지않은 대국이 될 수 있어요 김일성이 없는 북한은 곧 붕괴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북이 고향이신 연로한 분들은 생전의 여한을 푸실 수도 있을 거고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산업발전에 크나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북에 산재한 우리 민족의 우수한 유물들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을 거고요 아버지가 들으면 또 눈물을 흘리며 감동할 말이었다 김일성이 죽었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아버지는 금방이라도 이북으로 갈 것처럼 들떠있었다 또 양측의 정상회담이 거론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는 혜주에게 전화를 걸어 와닿았다 아버지가 수저를 놓으면 맨 먼저 밥상을 차지하고 앉던 큰오빠와 누나를 반들거리며 덤벼들던 작은오빠 두 여동생은 또 어땠는가 징징거리며 찰가머리처럼 두 오빠에게 엉겨붙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일들이 싫어서 늘 혼자 물러앉았다 그리고는 멀거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 곁으로 가서 쪼그리고 앉았다 아버지의 눈길은 늘 북쪽 하늘에 닿아있었다 돈벌이가 시원찮았던 아버지 자그마치 다섯이나 되는 자식을 낳고도 아버지는 어느 자식 하나 딱 부러지게 공부를 시키지도 않았다 언제나 떠날 듯한 사람처럼 시선을 바깥에다 두고 서성대는 눈빛을 하고 살았다 그럴 때 아버지는 식사도 하지 않고 약수터엘 갔다 혜주도 가끔씩 아버지를 따라 약수터엘 올라갔다 산 아래로 멀리 서해가 보였다 아버지는 바다가 바라보이는 나무 그늘에 앉았다 아버지의 곁에 바짝 붙어 앉아있으면 가끔씩 아버지 뱃속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꼬르륵 그 소리에는 자식도 들어있지 않고 어머니도 들어있지 않았다 오직 북녘 하늘만 가득 들어차 있었다 아버지는 굶어도 배고프지 않은 이상한 힘을 가지고 있나 보다고 어릴 적 혜주는 그렇게 생각했다 혜주야 저기 저 북쪽 하늘에 멋이 보이네 자주 곁에 앉는 다섯 중에 그래도 제일 귀여워하던 자식인 혜주가 곁에 앉으면 아버지는 다정하게 그렇게 물었다 음 구름요 구름 말고 뭐 보이는 게 없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 아버지는 한숨을 토해냈다 그렇게 아버지의 한숨이 시작되면 아버지는 일도 나가지 않았다 송진 냄새가 풀풀 나는 제재소의 총무 자리가 아버지의 일자리였는데 여름이 되면 출근하는 날보다 결근하는 날이 더 많았다 한숨으로 시작되는 아버지의 유월병은 여름 내내 막걸리를 곁에 놓고 사는 것으로 가족들에게 인식되었다 오빠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작은 오빠가 대학에 들어갈 때도 아버지는 내내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연 생활의 짐은 어머니가 적고 약한 어머니는 허리를 펼 날이 없었다 고학을 하며 대학을 마친 두 오빠는 어딘지 모르게 문하고 각진 사람들로 변해 있었고 아버지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아는 채 미국으로 도망치듯 가버렸다 혜주야 정말 저 하늘이 아무것도 안 보이네 혜주를 가졌을 때 혜주에 두고 온 할머니를 보았다고 하여 아버지는 서슴지 않고 그녀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 그녀의 모습이 할머니를 많이 닮았다고도 했다 아버진 뭐가 보인다고 그러세요 너 이 아버지랑 저기 섬에 구경 갈까 섬이요? 정말요? 지척의 바다를 바라보고는 있었지만 정작 그 바다를 만져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나로서는 그냥 좋기만 하였을 뿐 섬에 가려고 하는 아버지의 의중이야 헤아릴 바가 못되었다 어머니가 아픈 허리를 이끌고 시장통으로 나간 후에야 아버지는 몰래 집을 빠져나와 빤히 건너다 보이는 섬으로 가는 배를 탔다 찝질한 해풍이 불었다 아버지는 가지고 간 소주를 병째로 마시며 내내 북쪽 하늘에만 시선을 두었다 저 바다만 건너면 해주 땅인데 바다를 건너는 아버지의 눈길은 축축이 젖어 있었다 그 축축함이 어디에서 연유한 것인지 몰랐던 해주는 그저 해풍에 몸을 태운 하루가 즐겁기만 했다 돌아오는 길에는 제법 국을 끓일 만큼의 조개도 잡아왔건만 어머니는 무슨 불결한 물건이라도 되는 양 그것을 대문 밖으로 내던지며 소리를 질렀다 아예 나가시구려 나도 이젠 그러는 당신하고 사는 일에 신물이 난다고요 어머니가 정면으로 아버지에게 대는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는데도 웬일인지 아버지는 허허거리며 웃기만 했다 아버지의 거동이 급속도로 불편해진 건 작년부터였다 김일성이 죽었다는 보도가 나고 세계 정세가 급변하자 아버지의 마음이 더 성급해진 탓이었던 것 같다 생전 찾지 않을 것 같던 두 오빠를 찾은 것도 미국에 있던 교포가 제3루트를 통해 이북에 있는 친척을 만났다는 보도가 나가면서부터였다 저것 봐라 만나지 않냐 네 오래비한테 전화해서 좀 알아보라고 그래라 아버지는 품속에서 나달 나달해진 사진 한 장을 꺼내 내밀었다 무채색으로 박혀있던 아버지의 과거가 햇빛 아래 드러났다 아버지 중학교를 졸업하단 해었지 싶다 아버지가 월남한 이북 사람이었고 이북에 처자가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 그녀는 한동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않았었다 해주야 부탁이다 거의 애원에 가까운 아버지의 부탁을 그녀는 묵살할 자신이 없었다 그러나 두 오빠의 태도는 냉담했다 우리가 그분 자식이었더냐 싫다 난 그런 일 하기 싫어 하지만 아버지에게 고지곳대로 얘기할 수는 없었다 알아보겠노라고 했다고 그러나 그 일이 방송에 난 것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니까 기대하지는 말라더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 그 거짓말에도 아버지의 표정은 한동안 맑았다 어떤 기대에 찬 생동감이 아버지를 그렇게 견디게 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 버팀이 필사적인 것이라는 걸 안 것은 약수터에 오르다 쓰러진 아버지를 보고서였다 그 이후 아버지는 행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다 말도 어눌해지고 말도 어눌해지고 생생하던 눈빛도 지쳐보였다 치매 증세까지 생겨서 어떤 땐 종이를 눈빛이 풀어진 채로 넋을 놓고 앉아있었다 그리고는 입속으로 웅어얼웅얼 뭔가를 중얼대고 있었다 김일성이가 죽었어 해주에 갈 수 있게 됐어 아버지의 그리움은 해주에 묶여서 꼼짝을 안이했다 그녀는 치매 증세로 폭삭 사그러져 가는 아버지를 보며 질긴 그리움의 실체를 보는 듯했다 아버지의 나이 일흔을 넘어섰다 그 나이에도 건너다 볼 희망은 사그러지지 않는지 바다 저편에 붙박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만큼이라도 다섯 자식에게 나누어졌으면 오빠들이 그리 냉랭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아버지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다 그녀가 어렸을 때의 아버지는 가난했지만 착실한 가장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당한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이후부터 아버지의 생각은 바뀌었다 들쑤시며 일어난 과거의 기억이 아버지를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했다 그건 북한에 두고 온 자식들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사고가 우연이 아닌 식소를 거느리고 혼자 살아남은 자신에 대한 죄값이라고 생각한 아버지의 자책이 시작되면서부터였다 아버지는 사고 이후 다리를 조금씩 절었다 늘 목말라하는 다섯 자식들에게는 눈길 한 번 따뜻하게 나누어주지 않으면서 그 다리로 약수터에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변명하듯 말했다 너희는 그래도 따뜻한 남쪽 나라에 살지 않느냐 삶이란 어떤 형식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인가 그녀는 심한 목마름으로 휘청거릴 때마다 찬물을 벌컥벌컥 마셔댔다 그 가난하고 황량한 기억의 터널을 지나 안락하고 평온한 삶은 꾸리고 있으면서도 그 기억은 불쑥불쑥 내부에서 지올랐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에 대한 태도는 자신도 모르게 쌀쌀해졌다 전화벨이 찌르르 울었다 미국에서 올 전화를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다 여보세요? 해주냐? 어눌하고 멈칫거리는 목소리 아버지였다 웬일이세요? 날 약수터에다 데려다줘 아버지 날 좀 데려다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녀는 냉정한 목소리로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아버지가 그런다고 금세 통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해주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젠 정말 저도 지쳤다고요 우리도 아버지 자식이에요 왜 그쪽만 바라보고 계세요? 왜 우리에게 관심도 안 주면서 이북에 있는 식구들만 그렇게 걱정하세요? 그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면서 왜 살아있는 우리들은 죽은 사람처럼 잊고 사시느냐고요 준비했던 말은 아니었다 아버지의 눈길이 머물러 있는 북쪽 하늘에 대한 일종의 원망 같은 것이었다 그동안 아버지의 눈 밖에서 서성거려온 자신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진 탓인지도 몰랐다 아님 이쯤 그녀를 훑어내리는 심한 허기증 탓인지도 몰랐다 그녀는 격정에 못 이겨 그렇게 퍼붓고 수화기를 소리나게 놓았다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다 그녀는 잠시 눈을 붙이고 싶었다 벌떡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기 위해 그녀는 안정제 두 알을 털어넣었다 무엇에 쫓기듯 살아온 세월이 뒤집힌 강물의 황토빛 물살처럼 가슴 속에서 들끓어올랐다 주저앉는 석가래 같은 아버지가 불쌍해서 미국의 두 오라버니에게 간곡한 부탁을 해두고도 왜 정작 아버지에겐 마음에도 없는 말을 퍼부었을까 아버지의 관심 밖에서 정신없이 살아온 세월이 갑자기 억울해서였을까 삶의 꼭대기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의 정신을 짓누르고 있는 우리가 정신없이 달려가는 그 끝에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 그녀는 까맣게 달려드는 허공을 휘저으며 눈을 감았다 늪으로 빠져드는 것처럼 잠이 그렇게 그녀의 목덜미를 끈끈하게 잡았다 미국에서 전화가 왔다 지난번 해주가 보낸 인적사항을 잘 받았고 손이 닿는 대로 소식을 알아보겠노라는 전애 없이 누그러진 오빠의 목소리가 건너왔다 대신 아버지에게는 아직 얘기 말아라 성질 급한 노인네라 오빠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해주는 하루가 다르게 쇠전해져가는 아버지를 보면서 무엇은 아버지를 버티게 해줄 버팀목을 찾아내고 싶었다 그러나 해주는 하루가 다르게 쇠전해져가는 아버지를 보면서 무엇은 아버지를 버티게 해줄 버팀목을 찾아내고 싶었다 오늘은 아버지를 모시고 약수터에 가리라 마음먹었다 엊그제 그렇게 사납게 퍼부어돼서 아버지의 마음이 몹시 상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며 그녀는 낡은 대문을 밀고 들어섰다 마루 끝에는 어머니가 나와 앉아있었다 허옇게 샌 머리가 바람에 풀풀 날렸다 그녀는 마당으로 들어서기가 바쁘게 어머니의 여인 손을 마주잡았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그렁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네 아버지가 없구나 아버지가 없다니요 병원에 갔다 와서 한숨 잤는데 일어나 보니 없구나 혹시 약수터에 안 가셨나 몰라 난 허리가 아파서 갈 수 없으니 네가 좀 올라가 보고 오너라 거동도 불편하신데 거길 어떻게 가셨겠어요 술 마시러 가신 것 아니에요 아니야 거기 아니곤 갈 곳이 없어 벌써 며칠 전부터 해주 타령을 하셨거든 알았어요 엄마는 들어가 계세요 주름진 어머니 얼굴에 근심이 그득했다 마음이 비어버린 아버지를 잡고 사는 어머니 그녀는 흔들리는 어머니의 눈빛을 애써 외면한 채 허술한 대문을 나섰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시선은 언제부터인가 늘 어긋나 있었다 아버지의 눈길은 북쪽 하늘에 어머니의 눈길은 아버지에게 늘 채워지지 않는 어머니의 빈 가슴은 이제 화석처럼 굳어버렸는지 중채 노여워하지는 않았지만 요즘은 운신을 못할 만큼 쇠약해져 버렸다 약수토로 오르는 길은 늘어진 역가락처럼 후끈했다 한여름에 살인적인 햇살이 콜타르를 입힌 진입로를 그렇게 녹여대고 있었다 햇빛 가를 곳 하나 없이 알몸이 드러난 길에는 먼지가 허옇게 날았다 이제는 기다릴 수도 없는 아버지 그래서 거동도 불편한 몸으로 이 뜨거운 산길을 오르신 걸까 그녀는 가파른 산길을 오르며 이마 위로 속옷이 베는 땀방울을 닦았다 한여름에 열기가 좀 수그러들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살인적인 더위였다 내리꽃이는 햇살은 나뭇잎에도 그대로 고여있었다 젊은 사람들도 더위를 피해 숨어있을 시간에 불편한 노구를 이끌고 산을 오를 리가 없지 생각은 그리하면서도 그녀는 내내 눈길을 산 위 약수터에 닦고 잤다 저만치로 올려다 보이는 약수터는 깨끗이 비어있었다 근처의 철봉대에도 하얗게 바랜 옥양목 같은 운동장에도 사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냥 내려오려다 이왕 올라온 길에 바다나 바라보고 가자고 언덕으로 올라섰다 아버지가 바라보던 바다는 늘 허기진듯이 보였고 그 허기는 알 수 없는 무게로 그녀를 눌러왔다 아버지는 바다가 바라보이는 산정에서 그 긴 그리움을 한숨으로 풀어내곤 했다 그녀는 정상에 올라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동네가 성냥과 같았다 정물처럼 엎디어있는 도시의 한낱 여길 안 오셨으면 어딜 가신 걸까 거동조차 불편한 몸으로 지팡이에 의지한 채 아버지가 가실 수 있는 곳은 한정이 되어 있었다 어쩌다 나가시는 경로당 집 앞에 막걸리집 그녀는 어쩌면 아버지가 술집에 틀어박혀 술을 마시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눈으로만 주변을 후루루 훑었다 그런데 그때 저만치 서있는 소나무 그늘 아래서 희끄름한 물체가 천천히 움직이는 게 보였다 아버지 그녀는 그곳에서 단숨에 뛰었다 아버지 아버지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소나무 아래에 늘어져 있었다 이러다 잘못되시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혼자 여길 올라오세요 왜 이렇게 자꾸 힘들게 하세요 그녀는 늘어진 아버지를 부축해 소나무에 기대어 앉혔다 짜증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날 해주 땅으로 데려다다오 지쳐서 죽 늘어진 눈을 겨우 뜨면서도 아버지는 또 해주 타령이었다 이러지 마세요 제가 모셔다드리기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일어나세요 기다리시면 언젠가 가실 날도 있겠죠 자 엎이세요 그녀는 이제는 노인의 모습이 완연한 아버지 앞에 등을 내밀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고집을 부리고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치맛단을 부여잡고 막 흔들어대기 시작했다 날 좀 데려다줘 날 아버지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것은 온통 그리움뿐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얼마 전 개방된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소련까지 넘나드는 기업 총수들이 이제는 북한까지도 드나들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부터는 그 증세가 더했다 그 이상은 북한도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 없을 것이며 곧 상호 방문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얘기가 신문지상을 오르내린 탓이었다 대기업에서는 북한의 투자를 조심스럽게 타진하고 있으며 모 그룹 총수는 은밀히 북한을 다녀오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아버지의 희망을 더 구체적인 것으로 만들어놓았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아버지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했다 땀을 뻘뻘 흘리며 그녀를 흔들어대는 아버지의 손에는 알 수 없는 힘이 강하게 실려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알 수도 없는 얼굴들이 거미줄처럼 그녀의 의식 바닥으로 들러붙었다 저 편의 어둠 속에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얼굴들이 희죽거리며 손짓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가진 허기증의 근호는 바로 그들을 털렸다 그녀는 아버지를 업었다 생명의 뿌리 그 근원인 아버지의 몸피는 마른 집단처럼 가벼웠다 아버지는 아직도 그녀의 옷자락을 부여잡은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녀는 썩은 집단 쓰러지듯 널브러지는 아버지의 몸을 다시 한 번 주술러 업었다 등에 얹힌 아버지의 몸이 땀으로 축축했다 고집을 부려 이곳까지 올라온 게 사단일 터였다 어차피 아버지의 그리움은 가슴 속에 있는데 굳이 이곳까지 올라와 이러실 건 뭐람 혜주야 니 오래비들 어쩐 일로 오빠들을 입에 올리는가 그녀는 들은 채도 않고 하얗게 휘어 빛나는 오솔길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썩은 집단같이 가볍다고 했지만 존재가 온 진 등어리는 천천히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쉴 수도 없고 아버지를 내려놓을 수도 없었다 그녀는 가빠진 숨을 고르며 천천히 경사진 길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솔길을 다 내려오기 전에 가쁜 숨을 몰아쉬던 아버지의 움직임이 멈추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 아버지! 그녀는 걷다 말고 등을 흔들어 보았다 그녀의 걸음 따라 출렁거리던 아버지의 두 팔이 그녀의 앞가슴 깨서 힘없이 축 늘어졌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아버지의 정지된 웃음이 순간 정지된 화면처럼 다가왔다 아버지 안 돼요! 조금만 참으세요! 오빠들도 그쪽 소식을 알아본다고 했어요! 이렇게 쓰러지시면 안 돼요! 잘 버티셨잖아요! 정신 차리세요! 그녀는 쏟아지듯 상길을 두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건 그녀 머릿속의 생각일 뿐 그녀의 발걸음은 더디기 그지없었다 깊고 깊은 우물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듯한 한기가 온몸을 휩쌌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아버지! 아버지의 무게가 얹힌 어깨가 한없이 무거웠다 운명의 무게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늘 느껴야 했던 허기증의 실체 낯설지 않은 운명의 실체 또 한 차례의 현기증이 그녀를 훑고 지나갔다 그녀가 거부할 수 없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원초적인 허기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축 늘어진 아버지를 업은 채로 부지런히 뛰기 시작했다 저어만치 아래로 한낮의 뜨거운 햇살에 노출된 마을이 마치 아지랑이 피는 봄날처럼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저어만치 아래로 한낮의 현기증이 그녀를 훑고 지나갔다 저어만치 아래로 한낮의 현기증이 그녀를 훑고 싶다 저어만치 아래로 한낮의 현기증은 그녀를 훑고 싶다